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합니다. 양국 간 미래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기능 올림픽에 참석한 데 이어서 체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원전,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체코 공장 점검을 비롯해 글로벌 전동화 전략을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악무 LG그룹 회장은 자사의 유럽 거점인 체코에서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